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배틀그라운드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올해 제 1순위 목표고요. 2순위는 건강하고 재밌게 팀원들하고 게임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. 2번 년도에 있는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국제대회 1등 하는 게 목표고요. 배그에 졸업 웃음. 아, 국제대회 1등 하는 게 웃음이에요. 살빼기요. 아, 살빼기. 월요무프 두 번째 살빼기. 몇 킬로 간량 하시는 게 뭐 그런가요? 고등학교 2... 고등학교 때 시절로 25kg? 즐거운 한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모음 많이 받으세요. 모음 많이 받으세요. 아버지와 어머니 고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